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렬,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일련일독통독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하 1장에서 4장입니다 역대하에 나타난 솔로몬의 성전건축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삶의 모든 기반이 황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 땅에 다시 돌아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예루살렘이 성전도 왕궁도 집도 심지어 성벽까지도 모두 불타고 파괴된 70년 전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쉬운 산성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기를 선물로 주시며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렘이 지은 노째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째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저래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되어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국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육백세계리오 마른 백오십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저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베라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귀린이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문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그 문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엿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울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화의 천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화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여부수 사람 오른안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오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오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구릅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오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토로 입혔으니 먼 무게가 금 50세계리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오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앗으라 불렀더라 역대야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오 너비가 20 규빗이오 높이가 10 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 규빗이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오 주위는 30 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목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화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소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평제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계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수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로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수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야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기부원 산당, 기란 여아림, 예루살렘, 애국, 구애, 네바논, 요파 오르난의 타장마당인 모리아산, 요단 평지, 숫꽃, 스레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도로왕 후람, 기술자 후람, 성전건축 일꾼들입니다 역대하는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은 솔로몬의 정통성과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대하나님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계를 옮겼지만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고 모세 때 지은 회막이 기부원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식 제사는 기부원 산당에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부원 산당에서 천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역대야 1장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한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꿈이 아닌 직접 게시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한계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주목받은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백성들을 공유롭게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해 주십니다 다윗의 국가경영 때와 비교해 보면 솔로몬 때의 국방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국가 재력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국제무역 또한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귀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도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야 2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만에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하 재물과 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명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하 재물과 영화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풍성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귀환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은 첫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도 계획됩니다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한 국내 전문 인력이 확보됩니다 셋째 성전 건축을 위해 두루왕 히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운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론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솔로몬은 두루왕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부탁하며 협력에 따른 대가를 당뇨했습니다 그러자 두루왕이 솔로몬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레바론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볼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엿바로 보내리기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엿바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엿바는 두루에서 남쪽 약 137km 예루살렘 북서쪽 약 56km 지점에 있으며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 레바론의 백향목 등을 땐목으로 엿바 항구를 통해 실어왔습니다 이후 선지자 요나가 느뇌에로 가지 않고 이곳 엿바에서 다시 쓰러 가는 데를 탔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했던 수많은 절차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야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인원은 이방인 기술자가 15만 3천 6백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역군 3만 명과 감독 250명으로 3만 2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8만 3천 850명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의 장소 또한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임계가 있었던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를 열심히 살펴봤을 것입니다 바늘 하나에서 큰 기둥까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세부 과정을 보면 첫째 가장 먼저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성소는 대전 혹은 외소라고 불렀는데 성소가 지성소보다 더 크고 넓은 장소이기에 대전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둘째 지성소를 건축했습니다 지성소는 내전 혹은 내소라고 칭했습니다 셋째 성소 앞 두 기둥을 건축했습니다 열한기가 성전 건축의 역사적 사식을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렇게 성전의 규모와 성소와 지성소의 세부 장식 등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성전 기구들도 모두 완성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의 기구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외형에만 승경을 쓴 게 아니라 내부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것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향한 다윗의 열심은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같은 열심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그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l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on the weeke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